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우나라 노랑 나비 주님 주님 우나라 세장님은요? 예뻐졌어요. 소연씨 얘 내가 좀 전에 염색해 주는데? 방금 사고로 죽은 사람이 키우던 건데 그 아줌마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거라며? 그럼 소연씨 집에다 좀 놔두면 되겠네 죽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오이도 비단이 주인도 다 고양이 분양받고 죽었어요 그게 다 고양이 때문이라고요? 예수님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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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됬미